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7살 그리고 30살 30살 30살이세요? 제가 친구예요 제가 찐따 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찐따 뭔가 의미가 깜짝이야 우리 집에 2박 3일만 있어 가자 자기야 오늘은 수정이가 카페 오픈했다고 데이트하자고 놀러오려가지고 가는 날입니다 너무 둥글해보이면 안되니까 깜깜하게 해보죠 왜이러지? 나는 뭐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 차를 가리기 위해선데요 화면이 좀 답답해서 양해해주세요 저는 지금 여주에 왔어요 그녀를 만나러 2시간이 걸렸어요 우와 나왔다 어 저기 있는데 왜? 오랜만이야! 아 뭐야 찍고 있는 거야? 웬 다이소? 뭐야 이거? 도시락 샀어 아 진짜로? 오 대박 누가 봐도 편의점 아니야 편의점 아니야 내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싼 거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편의점 갔다 왔구나 푸드가자? 멀리서 온 거 티난다 나 멋있지 않냐 오늘? 아니 왜 갑자기 또 무슨 교복이 뭔지 여기는 일단 피규카페고요 여기가 기지카페야 여기가? 응 여기 전체가 여기 룸으로 돼 있는데 몇 개는 앞에 캠핑할 수 있게 돼 있어 오늘 캠핑 안 해? 아니 할 거야 이따 우리 고기 먹어 그러면 저녁에 고기 구하고 얘들아 어? 얘네 밥주인 줄 알고 오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밥주 온 적 없지 너 어 얘네 만져본 적도 없지 어 나 두 낀 적 없어 무슨 물이 깨끗하다 마셔도 돼 바로 피부병 걸릴 거 같은데 아니야 안 그래 미쳤나봐 안 그래 진짜 바로 피부병 걸리고 아니야 아니야 이게 더러운 물이 아니라 얘네가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야 저기 아래서 숨어있는 거야 어 맞네 나 무서워해 저거 오늘 뭐해 그런 물이는? 오늘 일단 저기 들어가서 물고기 있는데 청소하고 잡초 뽑고 데이트는 없어? 다 하고 나서 이제 체력이 남으면은 체력이 남으면 남은 체력을 다 써도 돼? 뭐 어떻게 숨었네 뭐가 은행이야 내가 1번방부터 청소를 시작할 테니까 1번부터 내가 5번까지 할 테니까 오빠가 6번부터 20번까지만 해 잠깐만 1번부터 5번까지 네가 하고 6번부터 20번까지 내가 하라고 3번방부터 5번까지 나 만나면 물어봐야지 했던 거 응 진짜 같이 살아? 응? 뭘 같이 살아? 그 시현씨랑 진짜 같이 살아? 응 우와 대박이다 왜? 응? 너도 같이 살래? 와 대박이다 어때? 나를 짝사랑한 여와 내가 짝사랑한 여의 통과 아 어때? 넷플릭스 감이다 같이 살래? 너 희연한테 죽을 수도 있어 지금 희연이 너만 노리고 있어 너 죽일 거래 아니 내가 뭘 어째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주시면 너 이제 죽었어 이제 희연한테 왜? 왜 사겨 응? 사겨 나 그렇게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거 같아 널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잖아 난 많아서 날씨가 너무 좋다 그러게 나 나가고 싶다 서울 가자 여기서 일할래 어디 놀러 갈래 응? 여자월렛으로 도망가자 쇼핑하러 가자 어때? 네 돌아 돌아 나오는 거 돌아 가방 직접 챙겼어 돌아다 와 개양아치다 일하다 말고 일하다 말고 가방 들고 쬐버리네 그냥 진짜 얼탱이 아파 나 생각해보니까 원래 남자친구 아는 사람이야 차갑니다 널 남자친구랑 왔어? 삥떼들어? 응? 삥떼들어? 말 또 그딴 식으로 할래? 야 저기 뭐 그림 같아 야 저기 뭐 그림 같아 그치? 와 날씨 봐 괜찮다 너무 이쁜데? 수정이가 안 내꼬? 응 좋아 좋아 프라다 어때 프라다 프라다 좋지 프라다만 가볼까?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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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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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사면 되지? 어? 그냥 사면 되잖아 200만원이면 돈이야? 엄마 좋아하시겠다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프라다 이게 어떻게 나올까? 근데 진짜 어디서 나오지? 나온다 나온다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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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왔다 나왔다 쟤따가 또 다른 애들이 또 나오려고 그래 오케이 오늘의 미션 성공했다 어디로 나오는지 알았어 나 쟤네 어디로 나오는지 찾았어 어디? 나오는 거 봤어 일로와봐 잘 봐 내가 저게 하나도 안 건드렸어 어 어 또 나왔어 어 주말에 또 나왔어 나오는 장면을 내가 생생히 목격했어 너 아까 전에 오늘의 미션 뭐라 그랬어 나한테 어디로 나오는지 찾는 거라 그랬지 컴온 컴온 이 밑으로 기어 나오더라고 어?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어 그러네 어 알았지 미션 성공 어? 어큐어 잘했어 그럼 이제 그 오빠가 잘 된 거 몰라? 수영이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네 고기 잘 봐? 어? 많이 부어버리지 너무 많이 부어 좀 비켜 어? 좀 비켜 어? 웅 뜨거 어? 어흑 뜨거 어흑 뜨거 깜짝이야 저녁뿐이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네. 아니 뭔 소리야. 내가 주머니에 목소리가 떨어진건데. 근데 진짜 신기한 걸 내가 조랑이 쓰면서 사진 찍어서 스토리 올리잖아? 근데 그러면은 남자친구예요? 아니면 누나 행복하세요? 이런 거 잘 안 오거든? 한 번도 안 왔거든? 근데 이상하게 오빠랑 찍은 거 올리면은 남촌에 물어봐? 엄청 물어본가? 그리고 저 신기한 게 내 지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 남친 생김? 이게 엄청 많이네. 맘에무니 조금 더 열리는 듯한 느낌. 아깝다 같아. 일단 시간을 자꾸 보내는 나한테? 무슨 시간을 자꾸 혼자 주파서 안 맞는 거 같아. 나 됐고 가라. 여기 있겠지? 그래. 우리 집으로 갈래? 진짜.. 진짜 콘텐츠에 미친 줄 아는 거야. 아니. 나 진심이야 지금 이거. 나 콘텐츠라고 생각하네. 나 전통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진짜 희연님은 만나보고 싶어. 너 진짜 괜찮겠어? 만나자마자 너한테 언니 뭐예요 언니? 왜 여기 왔어 이러면 뭐라는 거야? 언니 뒤지고 싶으세요 이러지 않으면은. 그럼 뭐랄 거 같아? 언니 뒤지고 싶으세요 이러면 뭐랄 거 같아. 왜 그러세요? 우리 기동규 오빠 질 거예요 이러면 뭐랄까?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 게. 너 나 밥 줄이지? 너 나. 너 나 밥 줄로. 나 빨리 팔만되고 싶어. 뭐가 팔만돼? 유튜브. 팔만만들어줘? 응. 우리 집에 2박 3일만 있어. 내가 이용당하더라도 그냥 화끈하게 이용당해줄테니까. 우리 집에 너 카메라 들고 와 씨. 막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실버버튼은. 내가 10만. 10만. 그냥 우리 회사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떼가. 너 이름도 얼른. 마트모티비든 매일제이든 심장에 박혀서든. 하나 줄 테니까. 그건. 그거. 내가 스크래치 낸다운 거. 그 두둥축으로 내가 바꿔줄게. 그건 그냥. 자기 치는 거잖아. 하나 줄게. 100만짜리 골드 줄까? 골드 버튼 줘? 난 이용당해도 좋아. 행복해. 아 맞아 100만이지. 어떻게 안 해? 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뭐 그 정도면은 나도. 열려있어? 아 그럼. 불쩍 타격. 가자 자기야.